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앵커 리포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 한껏 좀 웃고 있었는데 유가 얘기를 하면 좀 고민이 많아져요.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유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원유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 강심장을 가져야지 이 시장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어제 새벽에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입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단 중진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루도오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물로 투자 안 해요. ETF든 뭐든 말입니다. 선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5월 선물, 6월부 선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은요. 길이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이미 지난 상품이고 없어진 상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기 이틀 전이었죠.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6월분 간의 차이점. 이게 마이너스 37달러였고 그때 당시 6월분이 21달러였어요. 도대체 이게 괴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슈퍼컨텐츠고 이런 슈퍼컨텐츠고 없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그럼 지금 원유 사면은 오히려 돈을 받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선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넘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오버를 안 했으면 이거 현물로 받아야 되는데 현물로 받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기일 이틀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 이거 현물로 받으면 어디다 팔어? 어디다 팔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텍사산 중진류 그리고 WTI 5월분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고 그 다음 6월분이 시작할 때도 일단 20달러를 넘겼던 부분이 갑자기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펀드를 좀 ETF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SO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ETF입니다. 원유 ETF입니다. ETF 상품 구조로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현물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과 유사하게 가기 위해서 만약에 5월분이 가장 가까운 근월물을 사는 게 이 기업의 이 펀드의 특징입니다. 이 ETF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월물을 2월을 하려고 6월분으로 2월을 하려고 해도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슈퍼 콘텐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을 변경을 했습니다. 무조건 근월물을 산다라는 부분에서 USO의 운영 전략을 22일부터 바꿨습니다. 22일부터 좀 이상 징후가 보이게 되면은 어떤 월물을 사도 된다. 그래서 22일부터는 6월분이 아니라 7월분도 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월물도 샀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원유 ETF, 원유 펀드가 이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다른 펀드는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6월분을 던져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6월분이 급락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날리고 저기도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원유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6월분에 대한 어떤 혼란은 운영구조라든가 상품, 투자 상품으로서의 혼란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결론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원유 수요는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5월분에 WTI가 저렇게 마이너스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실질적인 수요는 아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일단 슈퍼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익이야. 그러니까 저장했던 어떤 내 비용보다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저장 수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이익이 날 거야 라는 부분이죠. 수요가 살아난다면. 그래서 지금 이게 쿠신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WTI 미국 쪽에서의 원유의 저장고입니다. 대표적인 저장고인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월이 한계일 수도 있다. 지금 많이 찼다. 지금 뭐 거의 80%까지 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장도 안 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5월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걱정거리가 사실 이 아까 USO의 그런 어떤 변경 전략과 더불어서 걱정이 나오면서 6월분도 급락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수요도 지금 문제가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제 한 12시 넘어서 보시게 되면은 WTI 브랜드 급등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30% 이상 급등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대항하는 우리 배에게 대항하는 이란의 배가 있다면 다 그냥 발포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뭐지 했는데 이걸 보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걸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0%까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제가 한번 쭉 확인을 해봤더니요. 15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15일 날 걸프 지역에서 걸프 해안 지역에서 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과 미국 쪽에서의 군함들이 좀 대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뒤늦게 이 시기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발포 명령이 유가 때문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너무나 혼란스러운 변동성과 많은 이야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 보는 경제적인 부분만 볼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얘기도 볼 것이 없고 또 어떻게 뭘 봐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생각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요. 가장 필요한 건 이거죠. 코로나19로 닫혀졌던 경제들이 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또 내리는 거 지금 유가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변경을 하는 유가를 변경을 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기름을 써야 되는 자동차나 이런 것도 공장들이 다 문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자동차는 안 돌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한 경제 제거가 되지 않는 한 이건 본격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미국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드로 백악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어쨌든 유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 백악관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런 시장들의 이야기 이런 이슈들의 시장은 여전히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일단은 풀려야 되는데 이걸 차치하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1900선에서 뚝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신용 리스크였죠. 그러니까 지금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쉐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가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신용 리스크, 부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의 전입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의 흐름들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쉐일 기업들인데요. 여전히 신용 리스크 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성은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나서서 우리의 국내 쉐일 기업들이나 이런 관련 산업들 탄탄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트위터에서 날리는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커들로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 역시 지금 경제가 재개되어 유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도가 크게 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조금 작게 잡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슈퍼 콘텐츠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저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WTI 5월분과 6월분의 그 차이 정말 엄청났었죠. 오히려 이건 걱정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6월분 2020년 12월분 이렇게 쭉 좀 보여드렸는데요. 14달러 정도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14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29달러입니다. 내년 올해 12월로 가게 되면요. 좀 그래도 여전히 슈퍼 콘텐츠예요. 그리고 근월물 차이를 보더라도 여전히 높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슈퍼 콘텐츠 차이가 조금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공급이나 수요 등등에서 좀 완화되는 조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면서 일단 6가 흐름을 잡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걸 위해서는 아무리 봐도 저는 미국이 조금 더 감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지 않은 한 진짜 진정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감산이 이루어질 수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미국 쪽에서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산이 미국 쪽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이 점이 앞서서 슈퍼 콘텐츠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쿠싱 지역에서의 어떤 저장에 관련된 부분은 더블텔 미국 내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바로 부유선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싣고 다니는 선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용선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 데가 없고 일단 저장의 높이는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필요하니까 이런 배는 필요하니까 용선료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선료도 가격이 좀 완화되는 걸 보여줘야지 유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분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원유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현재 흐름대로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유 ETF입니다.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이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강심장도 필요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 현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원유 ETF와 같은 경우에는 근월물을 사게 됩니다. 현물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원유 ETF 상품은 오히려 안정성을 더 추교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12월물을 사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슈퍼 콘텐츠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변동성과 관련해서 난 이 변동성을 좀 더 줄이고 싶어 라고 하면 조금 더 같은 ETF라도 관련된 ETF 조금 더 상품 구조를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게 지금은 관건이고요. 그리고 기준을 잡는 게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더 신중하게 이슈를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